네 안녕하세요 현출과 함께 라이노 서피스 살펴보고 있습니다 라이노 서피스에서 이제 이번엔 블렌드 서피스 라는 걸 한번 해볼게요 제가 원통형 2개를 그렸구요 하나는 그냥 돌출을 시켰구요 그 다음에는 돌출을 시킨 다음에 리빌드 명령으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뭐가 다른지 아시죠 자세히 눌러보시면 얘는 그냥 유효 돌출 2차 1차인 그런 상황이고 얘는 UV 방향이 다 3차인 그런 상태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리빌드 여기서 이렇게 하시면 2차 1차 되어 있던 거를 이렇게 3차 3차로 딱 바꿔 주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작업을 하셔서 두 개 비교해 가면서 한번 블렌드 서피스 명령을 살펴보려구요 그래서 블렌드 서피스 블렌드 서피스 명령을 선택을 하면 왼쪽부터 볼게요 네 그래서 밑에 있는 놈 위에 있는 놈 딱 선택을 했더니 요런게 뜹니다 네 그래서 서피스 매칭에서는 좀 나오지 않았던 요런게 떠요 일단 그냥 놔두고 한번 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딱 이렇게 연결을 하면 네 이렇게 해서 지금 뭐가 확 올라갔는데 네 양쪽도 1로 맞추고 요렇게 했더니 여기랑 여기에 맞춰서 네 곡률에 맞춰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위치 위치 만들어 주시면 이 점과 이 점을 그대로 가지고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하는 거구요 한쪽을 접선으로 만들면 여기는 접선 유지가 되고 여기는 그냥 위치만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즉 이 선을 보내면서 여기다가 툭 떨어지게 툭 던지시는 겁니다 네 양쪽 접선 만들어주면 그대로 두툭 해가지고 부드럽게 이어지게 만들어주는 거구요 그거를 곡률로 만들어준다 그럼 2차까지 그 다음에 이렇게 3차 4차까지 갈 수도 있어요 네 결국 제어점의 문제 저기 제어점 계속 늘어나는 거 보이세요? 네 이렇게 됐을 때와 곡률일 때 그 다음에 또 접선일 때 네 그 다음 제어점까지 실제로 만들어지는 이 면에 다음 제어점까지 간다 위치에서는 아무 변화가 없죠 네 이렇게 된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서 보시면 되구요 여기는 그 강도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이 1이 1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를 조절하면 1쪽을 굉장히 약하게 네 곡률은 유지하지만 영향을 약하게 또 이쪽으로 2로 만들어지면 여긴 굉장히 강하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보통은 양쪽 이렇게 맞춰서 하는데 필요한 경우라면 조정하셔도 되고 아니 나는 좀 같이 움직이고 싶어 그럼 제가 여기 잠금장치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같이 움직이면서 곡률을 살살 조절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곡률로 맞추는 걸로 작업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 정신건강이 좋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구요 일단 이렇게 해서 네 제가 1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네 매치 서피스랑은 다르게 얘는 위에거 아래거는 그대로 있구요 얘는 하나로 이렇게 사이를 그대로 메꾸는 블렌드 서피스가 됐어요 네 그래서 얘를 만약에 결합을 하고 싶다 그러면 하나의 서피스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어 여기 있죠 네 서피스 병합 멀지 서피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씩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또 다시 이렇게 연결하면 전체가 하나의 서피스로 이렇게 결합이 됩니다 네 그런 방법이 있구요 다시 언두에서 다시 볼게요 네 이렇게 했었는데 네 거기서 이제 여러가지 옵션 조절한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렌드 서피스죠 블렌드 서피스 여기 명령이 있구요 또는 여기서 보시면 네 어디 있을까요? 여기 있네요 블렌드 서피스 서피스 블렌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블렌드 서피스 첫 번째 가장자리 두 번째 가장자리 다시 선택하시고 보시면 이렇게 조절하는 게 있었는데 여기 심을 조절하는 거에요 여기가 이 두 개를 제가 맞춰놨기 때문에 이 심이 여기가 유지가 됐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얘를 살짝 틀었다 지금 방향도 바꿨네요 네 이거 딱 바꿔주시면 방향이 탁탁 바뀌구요 제가 요만큼 이렇게 틀었어요 요만큼 딱 틀어서 보시면 네 지금 보시면 여기가 자꾸 이렇게 확 튀어나가는데 네 이 점과 이 점을 시작과 끝으로 해서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전체적으로 틀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틀어주시면 되구요 사실은 이렇게 틀고 싶다 하는 경우 사실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맞지 않는 경우에 그 심 위치를 좀 조절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 방식이 있구요 여기 보시면 형태 커브 추가라는 거 있구요 이거 형태 커브 추가 먼저 볼까요? 네 요거 딱 누르시면 요 커브 상에서 제가 원하는 위치 예를 들면 요기 제가 요기 매듭점 요기 오스냅 펴놨는데 매듭점을 딱 하면 요기 매듭점이 딱 걸리는 거거든요 매듭점을 딱 걸려주시면 이 점에서 다른 가장자리도 이쪽 매듭점을 딱 만들어주시면 제가 심은 요렇게 바꿔놨잖아요 근데 그건 요기까지만 적용할 거야 그럼 매듭점을 여기다가 딱 해줬기 때문에 요기서부터 다시 맞아갔죠 그런데 여기 또 탁 틀어졌어요 왜냐하면 뒤에 가서 만나야 되니까 그래서 한 번 더 매듭점을 요기 딱 해주면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 심에 의해서 변화되는 구간은 요기서부터 여기까지 네 그 다음에 매듭점 연결한 부분은 그 매듭점을 다시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네 그렇게 연결해서 형태 커브를 추가할 수 있다 라는 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 그래서 요렇게 선택을 하고 다시 형태를 제거하고 싶어 그러면은 싹 제거하면 네 제가 요거 다시 가서 탁 제거하고 또 여기 가서 탁 제거하면 원래대로 돌아오는 겁니다 네 요렇게 해서 조정할 수 있다 라는 거 이제 기억을 하시고요 그럼 이제 요렇게 확 돌아간 거 만들어졌죠 예 그런데 다시 한번 블렌드 서피스 해 볼게요 네 아까 제가 심을 조절했더니 그 위치가 확 바뀌어 아 그 옵션이 꺼져 있었는데 요렇게 생각하고 왜 전 디폴드 값이 4로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내부 형태 없었잖아요 네 내부 형태 요런 내부 형태는 요거를 클릭을 하면 여기에 핸들이 또 뜹니다 그래서 요 상황에서 얘네들의 위치를 조절할 수 있어요 위치도 조절할 수 있고 이렇게 예 그럼 확 바뀌었죠 그 다음에 얘 모양도 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핸들을 끌고 내려와서 이렇게 조정할 수 있다 그런데 내부 형태를 쓰는 거다 그러면 얘는 지금 적용이 됐기 때문에 형태 커브를 추가한 거랑 비슷한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적용이 됐기 때문에 얘가 탁 뜨고요 네 또 더 하고 싶다 그러면 또 조절할 수가 있겠죠 딱 위치 맞춰서 네 그렇게 적용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쪽에서도 똑같이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양쪽을 똑같이 블렌드 블렌드 서피스 만들어 갈 때 요렇게 요렇게 선택을 하고 심 조정 안 하고 네 여기서 요렇게 딱 하면 조정이 같이 묶이나요 네 아 4배가 된 채로 묶이네요 네 다시 1 그 다음에 여기도 1 이렇게 만들어주고 네 들어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렇게 두 개 선택해서 똑같이 만들어줬어요 네 그랬더니 지금 아주 비슷하게 만들어진 것 같은데 보면 얘 아이소 커브와 얘 아이소 커브 또 여기 아이소 커브를 그대로 따라간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자세히 한번 보시면 여기는 차수가 3차가 됐고 예 그 다음에 여기는 어 요 cv 그 컨트롤 개수가 네 11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3차 5차가 됐고요 자 얘도 한번 볼게요 얘도 봤더니 얘는 2차 5차 여기는 원이었기 때문에 2차였던 상태가 그대로 유지가 됐고요 또 여기는 막 5차 이렇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런 거 만들어 주실 때 블렌드 그냥 쓰셔도 좋은데 리빌드 하시면서 다시 3차 3차 조절해 보는 것도 한번 여러분 옵션에 한번 넣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적용을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제가 매치 서피스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얘네 살짝 방향 틀어 가면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요렇게 한번 조정을 했구요 얘도 이렇게 삐딱하게 고개를 고개를 살짝 기울어 보세요 네 코카콜라 A 코카콜라 B 네 이런거 알면 아재인데 네 블렌드 서피스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렌드 서피스 들어왔구요 네 요 가장자리 요 가장자리 선택했어요 예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 곡률을 맞춰서 그대로 이제 들어오잖아요 근데 아까는 어때요 요 점하고 요 점이 싹 맞았었잖아요 그쵸? 예 맞았는데 지금은 여기가 조금씩 조금씩 밀려 있어요 예 요런거 밀렸는데 그냥 하셔도 좋지만 하셔도 좋지만 어 나는 저거를 맞추고 싶어 예 그런 분들은 여기서 형태 커브 추가하면서 그대로 맞춰 주셔야 됩니다 네 씬도 틀어졌네요 씬도 다시 한번 볼게요 제가 요거 확인 못했어요 네 블렌드 서피스 예 그래서 요거랑 요거 선택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요게 틀어져 있었네요 그쵸? 그럼 요거 딱 요거 가져와서 맞춰 주시고 아마 이게 딱 돌리고 하는 과정에서 그 위치가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씬도 딱 맞춰 주시면 네 이렇게 딱 맞춰 주시면 네 이번에는 네 그 위치가 싹 맞았죠 그래서 요게 맞을 때 이게 그 아까 밑에랑 위에가 맞을 때 씬도 위치가 맞을 때 훨씬 요 만들어진 아이소커브라인이 줄어들죠 네 요렇게 된다는 거 생각을 하시구요 그럼 만약에 밑에 아이소커브랑 얘랑 달라요 네 그런 경우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긴 8개가 아니라 12개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? 자 12개와 8개 요런 상태에서도 블렌드 서피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요거 요거 딱 선택을 했는데 씬도 위치 맞지 않아서 요거 딱 가지고 가볼게요 네 탁 선택을 하신 다음에 딱 보시면 네 여기에 이 선이 네 그래서 8개 12개 2개 3개 맞을 때는 딱 맞아요 네 맞고 나머지는 또 이렇게 그 사이사이가 이렇게 맺을 것이지가 않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생긴다 라는 거 한번 고민을 하면서 만들어주셔야 될 것 같구요 네 만약에 내가 이거 심을 바꿨어요 이렇게 심을 싹 밀면 더 많이 이렇게 변화가 생기겠죠 네 그래서 그런 변화가 생긴다 네 그래서 블렌드 할 때는 요 선을 맞춰주고 위와 아래 결국 나중에 하나로 합칠 거라면 이 위에 있는 서피스와 반대쪽에 있는 서피스에 네 그 아이소 라인 아이소 커브의 개수까지도 한번 고민을 하면서 만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한번 해볼까요 네 블렌드 서피스 이렇게 딱 가면 네 요렇게 요렇게 되면 네 요거 다시 맞춰놓고 볼게요 맞춰놓고 보시면 네 저거 일로 바꿨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아이소 라인이 그대로 맞은 채로 이렇게 적용이 됐구요 제가 요걸 싹 틀어놓는 순간 이렇게 휘리익 돌잖아요 그쵸 예 그렇게 도는 상황에 따라서 이거 조정하는 거 뭐 내부 형태를 추가하거나 지금처럼 심을 조절하거나 하는 방향으로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거 요거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블렌드 서피스나 이런 것도 어 매치 서피스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다양한 옵션들이 있다 라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되구요 마찬가지로 도움말 제가 도움말 네 만들어 켜놨는데 끌어서 와서 보시면 네 굉장히 다양한 그 옵션들에 대해서 예 동영상 포함해서 여러가지 이제 어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을 끌어오는 방법 그 다음에 여기 곡률 맞추는 방법 그 다음에 여기 아 요것도 되게 중요한데 어 위에 커브를 하나로 잡고 밑에 커브는 여러 개를 잡을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 서피스와 여러 서피스 상에서도 블렌드를 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 요 위치 맞춰주는 거 되게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요런 부분도 있다는 거 생각을 하시구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같은 높이 제가 이 옵션은 보여드리지 않았는데 지금 요 별 모양과 원통형 모양 그래서 간격이 다르잖아요 그랬을 때 그냥 했을 때 같은 높이 옵션을 줬을 때와 같은 높이 옵션을 껐을 때 이렇게 간격에 따라서 그게 달라진다 네 요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매치 서피스는 네 한쪽 서피스를 완전히 변형시키는 거 그 다음에 블렌드 서피스는 네 블렌드 서피스는 두 서피스 사이에 요런 그 블렌드된 서피스를 만들어 낸다 자 요렇게 서로 다를 때 이거를 우리가 아까 멀지 서피스 했죠 멀지 서피스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돼요 이 선에 맞춰서 들어가겠죠 또 멀지 서피스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맞춰서 또 변화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되면 합친 다음에 다시 리빌드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여기 상황이 또 확 바뀌죠 제가 이거 지금 굉장히 많이 좀 없애는 걸로 만들어 줬는데 여기를 훨씬 늘려줘야 되겠죠 이게 한 뭐 15개 잘못했어요 네 살려주세요 네 여기를 15개 아이고 네 여기는 당연히 3이어야 되겠죠 네 여기서 15개로 해서 요렇게 만들어 주시면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여기 확 틀어질 수 있다 요런 거 한번 주의하시면서 네 리빌드 하는 거 또 블렌드 하는 거 굉장히 이렇게 신경 써 가면서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례에 대해서 제가 보여드린 사례는 특정한 사례잖아요 여러분들 다양한 사례에 적용시켜 가면서 작업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바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